네, 글로벌 증시 마감 상황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 혼조 흐름으로 거래 마감했습니다. 나스닥 지수와 S&P 500 지수는 하락세로 거래를 마감했는데요. 간밤 증시에서 움직였던 5가지 기업들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기업은 애플입니다. 애플의 주가가 최근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배런스지는 애플의 주가에 대해서 기술적으로 분석한 기사를 내놓았는데요. 애플은 지난 1달간 주가가 19%가 넘게 상승했다고 합니다. 시장의 전체 수익률도 상회를 한 건데요. 특히나 50일 입평선 후 마찬가지로 약 15% 넘게 상회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배런스지는 사실상 이것이 매도 사인으로 보이겠지만 실질적으로는 아니다라는 보도를 내놓았습니다. 50일 입평선을 약 15% 이상 상회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약 한 달간의 1% 이상의 상승과 하락을 오고 가는 미미한 흐름을 보였지만 바로 그 다음 달에는 9% 이상의 상승을 보였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간밤 증시에서는 애플이 약보 합권에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기업은 화이자입니다. 간밤 증시에서 또 긍정적인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웰스파고 측에서는 화이자의 투자 의견을 상향 조정했습니다. 목표 주가를 약 60달러 선까지 올려 잡았습니다. 종가 대비했을 때 약 15%의 업사이드가 열려 있다, 이렇게 본 겁니다. 백신 시장에서 화이자의 스탠스가 굉장히 과소평가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백신 사업으로 화이자가 조만간 연간 50억 달러 이상의 매출을 창출해 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투자 의견을 제시를 했는데요. 간밤 증시에서는 2% 가깝게 오르면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메리칸 항공입니다. 간밤엔 또 좋지 않은 소식이 한 가지 나왔는데요. 아메리칸 항공이 보잉 787 인도가 지연되면서 내년에 국제선 운항을 감축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사내 메모를 발표를 했는데 현재 드림라이너 787을 인도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밝히면서 이에 따라서 국제선 운항이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여름 수준을 못 미칠 것이다, 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와 함께 증시에서는 약보합권에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그리고 네 번째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증시에서는 전기차 업종이 전반적으로 좋지 못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루시드모터스 같은 경우에는 한 가지 이슈가 있었는데요. 전환 사채를 발행하겠다라고 공시를 내놓으면서 주가가 9% 넘게 폭락을 하던 와중에도 다시 한 번 10% 넘는 추가 폭락세가 나왔습니다. 우리 돈으로 환산을 했을 때는 약 2조 원 규모의 전환 사채를 발행한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이 만기는 2026년 12월 15일에 만기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5년짜리 전환 사채인데, 이에 대해서 루시드모터스 측에서는 조달한 자금을 통해서 녹색 투자를 단행할 것이다, 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배런시에서는 테슬라도 마찬가지로 창업 초기에 현금 유동성을 위해서 전환 사채를 여러 발행을 한 바 있는데, 이날은 주가가 급락세를 보였지만 금세 반등을 했다라고 보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함께 체크를 하시면서 투자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간밤 증시에서는 루시드모터스가 19% 넘는 급락그램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임스탑입니다. 밈스탑으로도 유명한 게임스탑인데요. 3분기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3분기 손실이 더욱더 확대가 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3분기 같은 경우에는 주당 29센트의 손실을 기록했는데, 이번에는 무려 주당 1달러 39센트로 손실이 확대된 겁니다. 약 4배 이상 손실이 확대된 상황인데요. 하지만 매출은 느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삼성과 LG 등과의 브랜드 관계를 확대하면서 매출은 늘었다라고 게임스탑 측에서 직접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하지만 공급망 문제를 미리 해결하기 위해서 충분한 재고를 확보하기 위해서 분기 재고가 증가했기 때문에 손실이 확대된 것이다 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하지만 주가의 흐름은 좋지 않았습니다. 10%가 넘게 빠지면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이렇게 5가지 기업들을 만나보고 왔는데요. 전문가의 시선은 어떨까요? SC 글로벌센터의 김성규 소장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간밤 뉴욕증시 3대지수 혼조 흐름으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오늘 우리 증시의 영향과 분위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지금 뉴욕 증시는 오미크론 바이러스의 통제로 인해서 경제 손실이 크게 일어날 것이라는 우려로 인해서 3대 지수가 다 하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4호 진수는 오후에 상승하다가 다시 하락해서 거의 강도하고 약간 마이너스로 들어가면서 보안 마감하였고, 나스닥과 S&P 지수가 급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오미크론 바이러스로 인한 수요 위축 우려로 주가는 하락하고 있고, 또 금액 횡보세가 지속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 증시는 오미크론 바이러스에 찬 걸로 인해서 어제 상승권을 반납하고 다시 하락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그 홍다 사태가 가장 큰 이슈로 중국 경제를 흔들고 있는 가운데 이강 중국인민은행 총재가 홍다그룹 사태가 디폴트 사태로 인해서 지장의 혼란을 불러오지는 않을 것이라고 언급을 해서 사실상 그 중앙은행이 이 사태에 대해서 개입할 것이라는 그런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국내 증시는 중국발 리스크의 악재를 억제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화장품 엔터, 게임주 등 중국 관련 주들이 잠시나마 좀 반짝하고 채울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블룸버그에서는 코로나로 인해서 40년 이래 물가 지수가 최대치로 올라가고 있고 앞으로 나올 CPI가 과연 그것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혹은 여기에 대해서 어떤 다른 거품이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고려할 것이 없는지에 대한 기사가 나온 것이 있는데 이런 내용을 보면서 결국은 결론은 조기 테이퍼링의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는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국내 증시는 이에 비해서는 오히려 한국은행이 선제적으로 금리 인상을 했기 때문에 이로 인한 금리 인상에 대해서 오히려 신중론이 일어나면서 관막론이 우세를 보이게 되고 있고 이에 따라서 오히려 증시에 대해서는 충격을 줄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 증시는 화이자 백신의 16세, 17세 청소년들에 대한 접종 연령 확대가 소식이 전해졌고 이로 인해서 백신 관련 주들이 상승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또 이로 인해 국내 증시는 제약 바이오와 백신 관련 주들을 중심으로 해서 순환매 장세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성규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